예전에는 커블럭에 있는 파운데이션을 즐거웠는데 지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면 베이스가 얇아야 돼요. 제가 먼저 하는 거는 러셔. 정말 신경 안 쓰고 쓱쓱. 예전에는 메이크업하는데 한 두 시간 걸렸으니까 지금은 순식간에 깜짝 눈 깜빡하면 끝나. 그 정도는.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컨투어링. 컨투어링 브러쉬는 무조건 크게. 은은한 갈색빛으로 여기 살짝 이렇게 밀까줍니다. 밝은 빛이 빛과 오렌지 빛을 섞어서. 라인이 유지되려면 점막을 맡겨주는 게 저는 좀. 너무 무서울 것 같죠. 점막 목등급에다가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살짝 눌러줘. 내 눈이 너무 위아래는 큰데 옆으로 뭔가 많이 짧아 보인다. 눈 앞쪽에 왼쪽 눈과 오른쪽 눈과 좀 다르잖아요. 다르네.